자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름아네TV 중국 수원쇼핑 가기 전에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이제는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개인 PC 가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노트북인데 사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그냥 무편집 영상으로 우선 올려드리고 예 그렇게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늘이가 잔다고 하니까 우선 유모차로 변신하겠습니다 유모차가 변신이 되죠 아시겠지만 모기가 있어서 제가 나시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나시를 입고 나왔어요 트레이닝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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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유모차는 아이돌 아빠의 육아 자주 끊기네요 게임 다녀오세요 자주 끊기네요 끊길 수 밖에 없어요 데이터라서 선수핑에서는 거의 라이브가 하긴 하겠지만 엄청 끊겨서 그냥 아쉬워도 뭐 에버랜드에도 라이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데이터로 하고 있는건데 도 많이 끊깁니다 우리 하늘이 잠들었어요 열은 없고 다행이에요 제가 답답할 때마다 오는 곳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진이 너무 잘나서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단지에 붙어 있어 가지고 집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제걸음으로는 3분 어려움으로는 5분이면 올 수 있어요 곧 자고 있죠 모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덮어 줄게요 자주 끊기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끊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도 밤새 열이 시달렸는데 열이 많이 잡혀서 여러분들 덕에 귀여워요 힘들때 아잇끼를 보면 힘이 나죠 모이칸으로 머리 잘라서 그때 에버랜드 사진이랑은 되게 많이 다를 거에요 강아지들 산책도 되게 많이 시키고 모기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데뷔시켰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신발 벗기면 모기가 들어가겠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름아네TV 테스트 방송 이제 출국 3일전입니다 중국에 다시 가요 4년 6개월 만에 저희가 중국에 약 13년을 거주하게 된 계기는 그때는 지인이 있어서 유학 하려고 그런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랑 군대 갔다와서 복학하게 전까지 한 반 년이 남았었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본게 제주도 밖에 없어가지고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로 가게 된거죠 중국을 첫 해양이 중국 베이징이었고 역사에 그때 관심이 많아서 고궁, 자금성, 경상공원, 이하원 뭐 천당공원 뭐 이런데 많이 갔죠 장성, 팔달용 장성, 만리장성 그때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독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테스트방송이고 둘째 재웠어요 지금 이렇게 나이스표를 보시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끊길거에요 이게 지금 중국은 더 자주 깬거에요 지금 HD인데도 그 데이터가 제가 제한되어 있긴 한데 충전해서 하는 테스트방송입니다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되요 월요일부터는 공항에서 부터 계속 인천공항부터 라이브로 할거에요 예정이에요 목소리가 혹시 잘 들으시나요 목소리만 좀 잘 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